마지막 경청, 뭐라고 쓰지? 조금 감동적으로 쓰고 싶은데? 옳지! 일 년 동안 일요일의 밤을 같이 해줘서 고마워요. 동디동디, 잊으면 죽음뿐! 오케이! 오늘은 어떻게 써볼까나? 옳다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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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 경친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간의 추억들 같이 돌아보는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 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같이 성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빛날 총장을 저희 웅디동디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탐전하는 기간이 짧지 않아요? 정말 긴 기간인데, 이 긴 기간동안 일요일마다 저희를 보러와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네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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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R Roc. 오늘 밤 확실히 빛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수고했어요. 홍지岩IN이랑 함께한 결정직원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통화 알. patterns Princi han INDIAM interes 사이에scher! 길게 가르쳐. 다행히. 다행히. 너무. 부끄러워. 내가 뭐라 말도 안나오네 진짜 왜 이렇게 말이 안나오냐 큰일났네 진짜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어디서 뭘 하든 AB6IX의 웅이 공연이로 끝낼 수 있게 항상 응원할게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항상 고마웠습니다 어디서든 저희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란 시간이 정말 눈 한번 깜빡 떴다가 감았다가 뜨니까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데 진짜로 많이 배웠습니다 뭔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청소년기 경친 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뭔가 앞으로 경청뿐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싶으잖아요 경청에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분 좋은 일에 상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으셨고요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쁘지 말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AB6IX의 경청 1년간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AB6IX의 경청은 끝났지만 경청은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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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AB6IX의 김동현 전웅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주 놀러올게요 잘 실제로 AB6IX의 한걸음질에서도 저의 눈물 버튼이 보이거든요 들려드리면 성에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꿈을 경청하는 웅이 로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어요 바쁘지마